자, 이 두 분 보기만 해도 사디캐. 정말 완벽함을 보여줄 텐데요. 두 분 함께 왼쪽도 봐주시죠. 정면. 손으로 먼저 한 끼를. 자, 그럼 일단은 오른쪽. 그리고 함께 한 끼만 가야겠다. 함께. 둘이 하나씩. 얼굴만 안 가르게 오른쪽. 정면. 여기 좀 맞으세요. 네, 그리고 왼쪽. 그리고 한 끼만 지금 아래 손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. 한 끼만씩 보여줍니다. 볼까요? 그쵸? 아, 맞아요. 자, 왼쪽. 정면. 오른쪽. 두 분이 함께 솔루션. 네, 인생의 솔루션. 맞춰봐 볼까요, 손 좀? 손을 맞춰봐 볼까요? 예, 이렇게 맞춰봐 볼까요? 예, 좋아요. 시선은 정면. 네, 슥슥. 정면을 봐주시고. 오른쪽.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고. 오른쪽, 이쪽으로 그냥. 오른쪽 끝나지. 그리고 왼쪽.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솔루션을 해주셔야 되니까. 한 쪽씩 주먹을 이렇게 해주고. 잡고. 오른쪽. 자, 두 분의 시선 분야는 또 오른쪽. 그리고 정면. 왼쪽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좋습니다. ereal asking. 가족과 친구. 비밀하자hov아. japanese 메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